아 망했다 이거 공짜 알패 못 쓴다 이제 야 기정아 어 야 윗집 아줌마라 아이피타임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아 암호 이래서 9까지 놀러 봤어? 어 안돼 반대 순서로도 해봐 아 안된다니까 아이씨 뭐야 그럼 그 문자도 카톡이고 다 안되는거야? 아이 근데 그 집에서 날 받겠냐 이 말이지 난 대학생이 아닌데 구라를 좀 치지 뭐 다운이 왔네요 아들 너 왜 밖에 누워서 그러고 있냐 아 자식 밖에 안듭나 이게 집에 누워서 하늘 보고 있는거거든 되게 좋아 에이 엄마 엄마 엄마도 물 줄까? 스파클링 있지? 기정아 물 하나 줄까? 어 텔레파시 땡큐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거지 뭔 소리지 알아? 솔직히 이 돈이 다 나한테 있었어 뭐 나는 나는 더 착하지 착해 부자들이 원래 순진해 꼬인게 없고 부자집은 또 애들이 구김살이 없어 대리미야 대리미 돈이 대리미다 구김살을 쫙 펴줘 아 이게 뭐야 아 여기 그냥 있어요 이게 똥물이야 똥물 아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아 아 아 이거 좀 도와줘 야 그래 아 아 어 기호야 어 야 기호야 창문단다 창문 어 야 야 기호야 뭐하자 거기서 어 하늘 완전 파랗고 미세먼지 제로잖아 어 어제 비 왕창원 덕분에 그치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네 와 여기 진짜 상징적이다 아버지 아 그 아까 그 계획이 뭐예요 뭐라는 소리야 아까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 지하실 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인 만절 아네 뭐 계획이야 뭐 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되거든 인생이 2 6 2 3 5